별거지 있네 별거지 진짜 누룽지 먹는 거 몰라요 잘 먹었습니다 아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별거지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오늘은 어젯밤보다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요 차에서 잘 사면 차에서 자고 여기서 잘 사면 여기서 자고 자 잡시다 잡시다 먹었으니까 오늘 하루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침 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키 큰 이범수 다시 만나니 바라겠습니다 다들 굿잠 저희 진짜 2박 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럼요 진짜 이렇게 찍어요 2박이 아니라 여기서 5박 6일이네 진짜 2박 한다고요 5박 6일이에요 오늘도가 아니라 내일도 자고 마이키를 못 알아들어요 한도만이야 이게 5박 6일이네 아니 나잇값이라도 아니 아예야 듣겠어 하지마 아니 아니 여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준이 형 돌아가는 날은 언제로 듣고 왔어요 바로 이대로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2박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도 잘 깨요 우리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도 2박 한다고요? 정글 하우스에서 맡게 된 첫날 밤 병만족은 가장 고생 많았던 은정이를 위해 1인용 잠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밤보다 따뜻하게 잘 잘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진아 네 형만이 형 독침 안에 있냐? 독침? 형만이 형 자리에 있네 오빠도 온 거 같아 오빠도 온 거 같아 오빠도 온 거 같아 그리기 그리기 에너지 그리기 그리기 자리에 있는 콜센터 스멀어 그리기 아니, 눈부셔 트랩 설치한거 트랩 설치한거 아, 못 안 드시는거 아, 못 안 드시니까 잘 됐나 확인 좀 하려고 세수를 너무 함 투자 지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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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